상시 기출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문제 1번의 기본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고급필터 문제를 먼저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A2부터 K32 영역에서 전역면적이 100 이상이고 그 다음 입주일이 10년 후 날짜가 작성일보다 크거나 같은 데이터를 추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은 A34부터 A35 영역에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A34에다가 우리가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을 작성하는 거라서 필드명을 임의로 조건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해야 되니까 AND 함수를 먼저 작성하도록 하겠구요. AND라고 입력하시고 첫번째 조건은 전역면적의 데이터가 있는 D3을 선택하구요. D3의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100이라고 입력하시고 크거나 같다 100이라는 조건을 입력하시고 두번째 입주일의 10년 후 날짜가 이 데이트 함수를 이용해서요. 이 데이트 스타트 날짜는 입주일에 있는 날짜에다가 심표 10년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10년은 1년은 12개월이니까 120개월이 해당이 되겠죠. 120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10년 후 날짜가 작성일보다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작성일이라고 선택합니다. K1셀을 선택하구요. 그리고 나서 단 K1셀은요. 현재 전역면적과 입주일은요. D3부터 D32 영역의 데이터를 참조하겠지만 작성일은 항상 K1셀을 참조할 거라서 F3 눌러서 절대 참조하고 엔드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조건을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해 주셨구요.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우리는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는 건 아니고 지역명과 아파트명 그 다음 거래가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거래가 먼저 컨트롤 C 눌러서 복사 A37세부터 결과를 추출할 거니까 컨트롤 V 일단 3개 필드를 가져왔구요. 다음은 전역면적과 입주일을 선택하고 컨트롤 C 옆에다가 컨트롤 V 하겠습니다. 지역명, 아파트명, 거래가 그 다음에 전역면적, 입주일 이렇게 5개 필드를 작성해 놓으셨고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 데이터 탭에 가시면 정렬 및 필터의 고급을 클릭합니다. A2부터 K32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 범위는 A34부터 A35 영역의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다른 장소에 복사 추출하고자 한 필드명만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현재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를 추출했는데 두 건이 해당이 됩니다. 라고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 두 건 추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조건부 서식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3부터 K32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홈에 가시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을 찾을 수 있구요. 새 규칙을 누릅니다. 그 다음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신 다음 수식을 입력할 건데요. 거래 종류가 매매이고 전용 면적이 전체 전용 면적 평균보다 작거나 같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식을 사용할 거라서 화면을 좀 크게 띄우구요.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해야 됩니다. 라고 A&D 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열구요. 그 다음 거래 종류가 첫 번째 데이터가 있는 C3을 선택하고 F4, F4 눌러서 C열에 있는 데이터가 매매와 같습니까? 라고 입력하시구요. 그 다음 심표 두 번째 전용 면적의 데이터가 있는 전용 면적은 T3에 있습니다. F4를 한번 두 번 눌러서요. 전용 면적의 값이 전체 전용 면적 평균보다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라고 입력하시고 평균 값, Average 라고 입력하신 다음 전용 면적에 해당한 값을 선택합니다. 화면에 좀 확대가 되어 있어서 네, 이렇게 선택하고 네, 그 다음 가로 닫습니다. 확대하니까 좀 불편한 게 또 있네요. Average 함수를 통해서 전용 면적의 전체 평균 값을 구한 값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조건을 작성하셨고 End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이제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서식을 클릭하셔서 문제에서 서식은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하라고 되어 있구요. 글꼴 색깔은 표준색의 파랑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릅니다. 함수를 통해서 작성한 두 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는 찾아가지고 글꼴 스타일 굵게 글꼴 색깔은 표준색의 파랑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서식까지 작성해 보셨습니다.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페이지 레이아웃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셔서 용지 방향을 가로로 하라고 되어 있구요. 그 다음 페이지가 가로 방향의 가운데 출력될 수 있도록 이라고 되어 있는데 페이지 레이아웃에 옵션을 클릭하신 다음 여백 탭에 가셔서 페이지 가운데 맞춤의 가로를 체크합니다. 다음은 맵 페이지 하단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머리끌 바닥글을 클릭하시고 하단은 바닥글 편집을 클릭합니다. 맵 페이지 하단의 가운데 구역의 커서를 갖다 놓구요. 페이지 번호 삽입을 클릭하신 다음 뒤에다가 페이지라고 입력합니다. 바닥글에다가 페이지를 표시할 거구요. 그 다음 확인 버튼 누르시고 시트에 오셔서 인쇄 영역을 A1부터 K32 영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시구요. 그 다음 반복할 행은 1행부터 2행을 반복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반복할 행은 1행부터 2행을 선택하고 이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구요. 파일에 가셔서 인쇄를 클릭하시면 용지 방향은 가로로 하셨고 아래쪽에 페이지 번호 표시가 되어 있구요. 이 페이지에도 1행과 2행이 반복해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 2번 계산 작업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계산 작업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거래 종류와 거래가와 아래쪽에 표 4를 참조해서요. J3부터 J32 영역에 거래 수수료를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래 수수료는 거래 종류에 따른 거래가 곱하기 수수료율과 또는 거래가 곱하기 수수료율을 곱하거나 또는 최고 수수료 중에서 최고 수수료 중에서 작은 금액으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함수를 통해서 최소값은 구할 거구요. 경우의 수의 두 개를 만드는 거죠. 거래가 곱하기 수수료율을 구한 값과 그 다음 최고 수수료를 찾아온 값 둘 중에 작은 값으로 거래 수수료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등호 입력하시고 민이란 함수를 입력합니다. 첫 번째는 거래가 곱하기 수수료율을 찾아다가 곱하도록 하겠습니다. h루크업 입력하시구요. 저희는 기준이 거래가를 첫 번째 행에서 찾을 거에요. 거래가를 가지고 신표 어디에서 찾을 거냐면 아래쪽 표에 가서 G35부터 J42 영역 안에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실 거구요. 몇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거냐면 매치함수를 통해서 좀 달라지죠. 매매인지 전세인지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는데 행의 위치는 찾을 값은 거래 종류를 가지고 C3에 있는 값을 가지고 아래쪽에 가서 E35부터 그 다음 E42 영역에서 찾겠습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입력해 주시구요. 그러면 여기까지 작성하시게 되면요. 거래 전세는 전세라는 값은 1이라는 값이 반환될 거구요. 매매라는 값은 총 5라는 값이 반환이 될 겁니다. 근데 저희는 저희는 전세의 최고 지금 수수료율을 찾아오시는 거잖아요. 1이라는 값에다가 수수료율이 있는 게 하나 둘 세 번째 있습니다. 더하기 2를 해야만 수수료율을 찾아올 수 있고 매매의 수수료율도 마찬가지로 다섯 번째에서 더하기 2를 해야만 수수료율에 해당한 위치의 값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 닫고 2라고 입력하시구요. H루컵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거래가 곱하기 수수료율을 곱한 값이 첫 번째 구해졌구요. 신표 두 번째 최고 수수료율을 찾아가지고 두 개 중에 작은 값을 구할 거니까 다시 한 번 최고 수수료를 구할 건데요. 최고 수수료율은 동일합니다. 아까 H루컵을 통해서 구한 수식과 동일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데 뭐가 달라지냐면 달라진 부분은요. 아까 수수료율은 더하기 2를 했다면 최고 수수료율은 그 아래쪽에 있으니까 더하기 3으로 수정해 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동일하고요. 그 다음 미남수에 대한 가로를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두 개의 값을 계산하거나 찾아온 값 중에 작은 값은 이 값입니다. 라고 값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표1의 지역명가 표1의 지역명가 그 다음 거래종류 거래가를 이용하여 표2의 지역명별 거래종류별 거래가의 평균을 계산하는데 100만 단위로 텍스트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B36세를 커서를 갖다 놓고요. 텍스트함수를 먼저 작성한다면 나중에 작성하셔도 돼요. 먼저 작성한다면 값을 구할 거고요. 심표 형식에다가 샵 컴마 샵 하고 입력하고 심표를 두 개를 입력하면요. 뒤에 0 자리를 6개를 생략할 수 있어요. 심표가 세 자리마다 끊어서 심표를 표시하잖아요. 샵 하고 심표를 두 개 넣어주면 100만 단위로 표시할 수 있고요. 이제 값을 구할 건데요. 값은 평균을 구할 겁니다. Average라는 함수를 이용할 거고요. If 함수를 통해서 조건을 작성할 겁니다. 첫 번째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가로 열고요. 우리는 지역명의 정보를 가져와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값이 그 값이 그 값이 같습니까? 바로 왼쪽에 있는 지역명과 같습니까? 수식을 복사할 거니까 A열이 고정이 되어야 하겠죠. 가로 닫고요. 곱하기 두 번째 거래 종류에 가셔서 거래 종류에 가셔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값이 바로 위쪽에 있는 P35 C35 와 같습니까? F4를 한 번 두 번 눌러서 35행과 같습니까? 심표 이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한다면 저희는 거래가에 대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거래가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셔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Average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배열 수식이니까 Ctrl-Shift-Enter 누르신 다음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고요.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지역별 거래 유형별 거래 종류별 거래가의 평균값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표 1에 표 1에서 전형 면적을 이용하여 표 3에 와가지고요. 전형 면적별 거래 건수를 계산해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운트와 IF 함수를 이용한 M% 연산자도 이용해서요. 배열 수식으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카운트 IF가 아닌 프리퀀시 함수를 사용하면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문제 제시되어 있는 카운트와 IF 함수를 이용해서 수식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호를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계수를 구하고자 합니다. 카운트 함수 입력합니다. IF 함수를 통해서 조건을 주실 건데요. 40보다 크거나 같고 59보다 작거나 같은 이라는 조건을 주시고 그 조건에 만족하면 1이라고 반환해서 1의 계수를 카운트해 가지고 결과로 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을 작성하기 해서 가로 열고요. 전용 면적 데이터에 가서 F산 둘러서 절대참조 그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40보다 A45 A45 셀에 있는 값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단 수식을 복사할 건데 아래로만 복사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참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A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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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산 눌러서 절대참조 크거나 같고 작거나 같습니까? 왼쪽에 있는 B45 B45 값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그 다음 이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1이란 숫자를 반환하고요.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COUNTE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구한 값 뒤에다가요. 문제 건 자를 붙여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M% 연산자 이용해서 건 자 입력 하고요.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Shift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계산작업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 네 번째 계산작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1에 가서요. 아파트명가 거래종류와 그 다음에 거래가를 이용해서 F46 부터 F47 영역에다가 거래종류별 최고가의 아파트명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호 입력하시고 인덱스 함수 이용해서 아파트명을 표시할 건데요. 인덱스의 첫 번째 어레인은 우리는 결과로 표시할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아파트명을 가져와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다음 최고로 큰 값이잖아요. 그러면 몇 번째 위치한다 라고 행의 위치가 몇 번째 위치한 다라는 값을 구하기 해서 매치 함수 그 다음에 가장 큰 값을 구하기 해서 맥스 함수 입력합니다. 첫 번째 조건을 작성하기 해서 가로 열고요. 거래 종류라고 되어 있으니까 거래 종류가 있는 전세와 매매가 있는 영역을 선택하시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맥스 맥스에 대한 맥스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그래서 거래 거래 종류별 거래가 최대 값을 구했습니다. 그 값을 같은 거래 종류별 거래가 가서 Ctrl-C Ctrl-V 가서 정확하게 일치한 위치값을 가져오고자 합니다. 0이라고 입력하시고 매치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인덱스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Ctrl-Shift-Enter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사용자 정의 함수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하기 위해서 개발 도구에 Visual Basic 을 입력하고 입력받는 값을 전용 면적 이라고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전용 면적이 62 미만 이면 if 구문 을 사용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if 입력 받은 전용 면적 값이 62 미만 입니까 62 보다 작습니까 라고 작성 하고요. 그렇다면 fn 규모 에다가 저희는 뭐라고 표시할 거냐면 소형 이라고 표시 하겠습니다. 라고 작성 하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if를 복사해서 else 라고 추가합니다. 만약에 else if 전용 면적이 96 미만 이면 이라고 수정할까요? 62 대신에 96 미만 이면 중형 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중형 그렇지 않다면 else 그렇지 않다면 저희는 대형 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대형 으로 표시하겠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if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and if 로 if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를 다 작성하셨다면 오른쪽 닫기 버튼 fn 아니 규모 그러니까 k3 에 커서를 갖다 놓고 사용자 정의 함수 에 사용자 사용자 정의 함수 에 fn 규모를 선택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눌러서요. 전용 면적 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아래까지 소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습하는 내용보다 제 말이 더 먼저 설명을 하는 것 같아서 사용자 정의 함수 까지 작성 하셔서 5문항 을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분석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셔서 피버테이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피버테이블 문제는 csv 신표로 구분되어 있는 파일을 가지고 와서요. 피버테이블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시된 그림을 참조하니까요. b2셀부터 시작해서 피버테이블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삽입에 가셔서 피버테이블 클릭하시고 현재 예제에서는 csv 파일을 가져와서 피버테이블을 작성할 때는 데이터 모델의 이 데이터 추가를 꼭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 저희는 분석작업에 b2셀부터 표시하겠다라고 처음에 선택하셨으니까 표시가 되어 있고 나중에 또 물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외부 데이터 운본 사용에 선택하고요. 연결 선택을 누르시고 더 찾아보기 클릭하신 다음 여러분이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셨던 위치에 가셔서요. 파일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거래 현황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 데이터의 머리끌 표시 구분기호로 분리됨을 선택하고 다음을 누르시고요. 탭이 아닌 신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음을 누르시고요. 입주일과 거래 종류와 거래 수수료만 가져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역명을 선택하고 열 가져오지 않음 아파트명도 거래 종류는 가져올 거고요. 전역면적 가져오지 않음 규모 가져오지 않음 거래가 가져오지 않음 그 다음 층수도 가져오지 않음 입주일은 가져올 거고요. 세대수 가져오지 않을 거고요. 거래 등록일도 가져오지 않을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맞게 되어 있나 확인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거래 수수료죠. 수수료는 가져올 거고요. 일반 가져오는 거는 거래 수수료 입주일과 그 다음에 거래 종류 되셨으면 마침을 누릅니다. 그 다음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피버 테이블 영역과 오른쪽에 피버 테이블 필드 목록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시된 그림을 참조하셔서 입주일을 행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거래 종류를 열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거래 수수료를 값에다가 배치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레이아웃을 디자인 탭에 가셔서 개호 형식으로 표시 한번 해주시고 입주일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룹을 선택하신 다음 월과 분기를 체크를 해제하고 연만 선택합니다. 다음은 거래 수수료에 해당한 데이터를 평균이 표시가 되어 있네요. 마우스 오른쪽 갓필드 설정에 가셔서 평균을 선택하시고 표시 형식에 가셔서 회계 범주라고 되어 있고 통화 기호는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회계를 선택하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릅니다. 옵션입니다. 마우스 오른쪽 피버 테이블 옵션을 클릭하셔서 네이블이 있는 셀 병암 및 가운데 눌러주시면 문제 제시된 피버 테이블과 여러분이 실습하신 피버 테이블을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석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223부터 2218셀을 선택하시고요. 데이터에 가시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값을 입력 받을 수 있는데 3.3으로 나눴을 때 몫이 38 이하 값만 입력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수식을 클릭하신 다음에 조금 확대해서 작성을 해볼까요. 수식을 작성하겠습니다. 등호 입력하시고 다음 3.3으로 나눈 몫을 좀 구하고 몫을 구하고자 합니다. 퀴션트 라고 Q-U-O-T-I-E-N-T 라고 입력하시고 저희는 이 3셀에 있는 값을 3.3으로 나눴을 때 그 값이 작거나 같습니까 38 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래서 제한하는 사용자 지정을 이용해서 수식을 작성하셨고 설명 메시지에 오셔서 제시된 그림을 참조하니까 제목 부분에는 전용 면적 3.3으로 이하라고 입력하시고 최대 125 최대 125 면적 까지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오류 메시지에 가셔서요 중지 라고 선택하시고요 제목에는 전용 면적 오류라고 입력하시고 3.3으로 나눔 몫이 38 이하로 입력하세요 라고 작성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유효성 검사 작성 하셨고요 다음은 데이터 정렬 인데요 B2부터 시작해서 G18 까지 선택을 하고요 데이터에 가셔서 정렬 을 하는데 옵션 에서 위가 아니라 왼쪽 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정렬 하겠습니다. 2행의 데이터를 가지고 사용자가 정해놓은 순서대로 데이터를 정렬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고요 목록 항목에 다가 직접 입력을 하시면 돼요. 거래명 거래종류 아파트명 전용면적 충수 거래가 저는 좀 미리 입력해놓은 게 있어서 선택을 했는데 처음 하실 때는 입력하시고 추가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지금 잠깐 보시면 지역명 부터 되어 있는데 거래명부터 순서가 좀 바뀐 다는 겁니다. 거래명 잠시만요 거래명이 없는데 거래명이 지역명인데 이건 제가 잘못 선택을 했네요. 다시 한번 사용자 지정에 지역명이 입력된 게 없네요. 그럼 입력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좀 잘못 입력이 되어 있군요. 지역명이라고 수정하고요. 지역명 그 다음에 거래 종류 아파트명 전용 면적 충수 거래가 이렇게 추가하고 이 순서대로 정렬하겠습니다. 라고 선택 하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하면 지역명 다음에 아파트명이 나와있는데 거래 종류로 바뀔 거고요. 아파트명 그 다음에 전용 면적 그 다음에 거래가가 맨 끝으로 가고 충수가 앞으로 올 겁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순서가 보통 행 단위가 아니라 지금은 열 단위로 데이터가 정렬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문제 4번에 기타작업 첫번째 문제로 차트 문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액 계열을 추가한 후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수출액이 차트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수입액도 차트로 표시하겠습니다. 컨트롤 선택하고요. 컨트롤 V 하셔도 되고요. 또는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을 이용하셔서 범위를 수정해 주셔도 됩니다. 다음은 차트 종류를 수입액을 추가한 다음에 표시기능 꺾은 선형으로 바꿀 거니까 수입액 계열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 해 가셔서 표시기능 꺾은 선형으로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차트 제목을 표시하고자 합니다. 차트 디자인에 가셔서 요소 추가에 차트 제목을 차트 위에다가 표시하셔서 셀을 연결하는 게 아니니까 직접 수입 슬래시 수출 현황 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로축의 제목을 입력하기 해서 차트 요소의 축 제목의 기본 세로를 선택하시고요. 금액 이라고 입력한 다음 세로축의 제목은 세로 쓰기가 되어 있습니다. 세로 제목을 선택하고 세로축 제목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축 제목 서식의 텍스트 방향에 가셔서 세로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차트 제목의 글꼴을 홈에 가셔서 글꼴 크기가 14로 수정해 주시고요. 차트 제목의 글꼴 크기 14 맞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기본 단위 왼쪽에 있는 세로 값축을 선택하고 축 옵션 에 오셔서 기본 단위가 10000인데 5000으로 수정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 눈금선 현재 가로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디자인에 차트 디자인에 가셔서 눈금선에 기본 주 세로도 표시하겠습니다. 주 눈금선을 추가해 주시고 수이백 계열에서요. 수이백이면 꺾은 선형인데 가장 아래에 있는 이월 요소를 선택하면 전체가 선택이 되고 다시 한번 클릭하셔서 하나의 요소만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합니다. 다음은 차트 영역을 선택하시고 체육임이 선에 가셔서 테두리의 둥근 모서리를 체크하겠다. 그림 영역을 선택하고 서식 탭에 가셔서 도형 스타일을 미세 요가의 파랑색 강조 1로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합니다. 다섯 문항의 서식을 차트의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를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다시 2번의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매크로는 도형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 가셔서 별 밑 현수막에 리본이라고 되어 있고요. 리본 안에서 위로 기울어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로 기울어짐을 선택하시고 시작 위치가 B2부터 D3이라고 되어 있네요. 알트키를 누른 상태에서 B2부터 D3 영역에 드래그합니다. 텍스트를 미리 입력할까요? 서식 적용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서식 적용 입력하신 다음 리본 메뉴에서 리본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매크로 이름을 서식 적용 이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기록을 클릭하면 서식 적용 매크로가 표시가 되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E6부터 그 다음에 L 33까지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가셔서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을 선택하신 다음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을 작성하겠습니다. 1과 같다면 셀 값이 1과 같다면 0문자 대문자 5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고요. 세미콜론 그렇지 않다면 셀 값이 0과 같다면 0문자 대문자 X로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될 수 있도록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작성하셨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개발 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누르시고요. 첫 번째 매크로 작성을 하셨고 두 번째 매크로를 작성하기 위해서 연결하실 내용이 도형이네요. 다시 한번 삽입에 도형을 클릭하시고 별미 현수막에 가셔서 아래로 기울어진 리본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F2부터 알트키 누른 상태에서 F2부터 H3까지 드래그합니다. 그 다음 매크로의 이름은 아이콘 보기라고 연결하실 거라서 아이콘 보기라고 텍스트를 입력하시고 그 다음 입력하신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매크로 이름을 아이콘 보기라고 입력하시고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기록에 아이콘 보기가 표시가 되면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현재 작성된 데이터에 M6부터요. 아래쪽에 M33까지 선택하시고 조건부 서식을 적용하는 매크로입니다. 홈에 가셔서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에 새 규칙을 클릭하시고요. 서식 스타일에 오셔서 문제에 나와 있는 게 아이콘 집합이라고 되어 있고 아이콘 스타일에 오셔서 다섯 가지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섯 가지 원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검정색 원은 백분율로 90 이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90이라고 값을 수정하고 그 다음은 90 미만에서부터 70 이상이라고 하니까 70 이상을 입력하시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서 조건부 서식을 설정합니다. 개발 도구에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작업의 두 번째 매크로까지 살펴보셨고요. 세 번째는 프로시저 작성하는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개발 도구의 디자인 모드를 클릭하고 대출 등록을 편집 상태로 만드시고 더블 클릭합니다. 그 다음 저희는 등록 단추를 클릭하면 폼이 나왔으면 합니다. 폼의 이름을 대출 등록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대출 등록에 폼을 보여주세요. 라고 점 쇼라고 입력하시고 왼쪽 개체에서 폼을 선택하고 대출 등록을 선택하신 다음 코드보기 갑니다. 개체는 유저폼 초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니셜라이즈 선택하시고 그 다음 CNB 고객 등록 에서 CNB 고객 등록 에다가 데이터를 연결 하겠습니다. 라고 점을 입력했는데 오타가 있었네요. 등록이 아니라 등급입니다. 목록이 나오지 않으면 오타가 있는 겁니다. 등급에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 로우소스 라고 입력하시고 연결하실 데이터는 H4 부터 H4 부터 H7 영역까지 그 다음 CNB 대출 종류에 연결할 데이터는 로우소스는 I4 부터 I7까지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대출 등록 폼에 등록 단추를 클릭하면 등록을 더블 클릭하셔서 폼에 입력된 데이터가 표 1에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행 다음에 연속해서 추가될 수 있도록 그러면 기준셀을 좀 찾을 건데요. B3셀로부터 연결된 행의 개수를 구하고 현재는 A3셀로부터 연결된 행의 개수는 3개고요. 5행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할 거니까 더하기 2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쪽에 화면을 조금 올려서요. I라는 변수에다가요. range A2셀 A3셀 인가요? 위치가 A3셀 입니다. A3셀로부터 현재 커런트 리전 연결된 행의 개수를 카운트 하세요. 그리고 나서 더하기 2를 하면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가 3개인데 5번째 행부터 데이터를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더하기 2를 해주시면 되겠고 네. 그 다음 이제 연결 입력할 행의 위치는 구하셨고요. 대출 일자는 날짜 형식 대출 기간은 숫자 형식으로 C 데이트 와 VL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위치에 데이터를 입력하도록 하겠는데 먼저 sales i,1 첫번째 열에다가는요 이름을 입력할 겁니다. 이름은 현재 폼에 가셔서 따로 이름이 입력된 이름은 대출자라는 이름인데요. txt 대출자에 입력된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txt 대출자에 입력된 입력된 값 입력하시고요. sales i,2 는 우리 폼 초기화 할 때 cmb 고객 등급 선택한 선택한 콤보 선택한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sales i,3 에서는 대출 종류에서 선택한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겠습니다. 그 다음 i,4 는 대출 일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제에서 대출 일자는 날짜 형식으로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날짜 형식은 우선 대출 일자는 txt 대출 일자라고 이름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문제에 나와 있는 함수를 이용하셔서 cdate 라고 입력하시고 txt 문제에 나와 있는 대출 일자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다시 다섯 번째 열에다가는요 기간입니다. 대출 기간은 대출 일자 대출 기간은 숫자 형식으로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val 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txt 대출 기간 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여섯 번째는 대출 금액 인데요. 대출 금액은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대출 금액은 표시 예와 같이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맷 함수를 이용하셔서요. 포맷 for mat 그 다음에 txt 대출 금액은 대출 금액은 천단위 구분기호와 원자가 표시가 되어 있네요. 샵 콤마 샵 샵 영 입력하시고 원자 입력하셔서 작성해 주시고요. 이렇게 일단 작성하셨어요. 나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또 한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료 버튼을 다 클릭하면 포맷 종료를 클릭하면 입력한 전체 데이터 개수를 표시한 그림과 같은 메시지 박스를 표시하고요. 포물 종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메시지 박스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요. 메시지 박스 입력하시고 표시하실 문구는 전체 대출자는 몇 건인지는요. 아까 i라는 변수에서 구하셨던 내용을 활용해서요. 렌즈부터 카운트까지 컨트롤 c 그 다음에 컨트롤 v 하면 현재 a3셀로부터 연결된 행의 개수는 3개 행이잖아요. 근데 현재 예제에서는요. 입력된 데이터는 홍길동 한 건만 있습니다. a3셀로부터 연결된 행의 개수가 3이라고 구해지는데 실제 입력된 데이터는 한 건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라고 입력해야 한 건입니다. 라고 표시가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뒤에다가 한 명입니다. 라고 입니다. 라고 입력해 주시고 그리고 vb ok only는 입력하셔도 되고 생략하셔도 되고요. 메시지 상자 왼쪽에 타이틀로 종료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목 타이틀은 종료라고 입력하시고 unload me 라고 입력하시면 폼을 종료하겠습니다.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닫기 버튼 누르고요. 디자인 모드 눌러서 일단 실행해 보고 오류가 있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등록을 클릭하면 폼이 나오는가 아까 폼 초기화 작업하셨던 내용이 들어가 있는가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폼 초기화 작업 사행 부터 들어가 있고 대출자 에다가 임의로 이름을 입력하시고 등급도 선택해 보시고요. 종류도 선택해 보시고 대출 일자도 입력해 보시고요. 기간도 그 다음에 금액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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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면 현재 입력하셨던 내용이 맞게 등록이 되어 있는가 종료 버튼 누르시면 현재 대출자는 두 명입니다. 두 건 입력되어 있으니까 확인 버튼 누르시면 폼이 닫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작업에 프로시저 작성하는 문제까지 살펴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